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옛날 추억의 아이스크림들을 한번 먹어볼거에요 첫번째꺼는 빵팔에 마닐라 맛이구요 와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이거는 퍼먹는거고 이거는 자먹는거 무갈 이거는 별남바에요 제가 어렸을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일단 빵팔에를 먼저 먹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잠깐 넣어놓고 올게요 빵팔에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닐라 맛부터 먼저 먹으려고해서 안내나요? 안내나요? managing 야채국 그래 요새 안내나요 아 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차가워 근데 맛있어요 약간 맥도날드 아이스크림같이 생겼죠? 약간 맥도날드 아이스크림같이 생겼죠? 콩이 조금 눅눅해요 콩이 조금 눅눅해요 저는 좀 저는 되게 바삭바삭한 콩을 좋아하는데 콩이 너무 눅눅해요 그래도 맛은 맛있어요 그래도 맛은 맛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서 콩이 조금 더 고소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근데 저는 계속 먹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팡파래는 사실 처음 먹어본 거였는데 패스트푸드점에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 나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맛을 되게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은 와를 먹어볼 거예요 저는 와를 보면 이정현씨 노래 생각나요 와 아무튼 파닐라 맛을 먼저 먹으려고 해서 이걸 먹어볼 건데 와는 그냥 맛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파이밍을 올려줍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더 괜찮은 일을 할까요? 이제는 나의 파이밍을 올려줍니다 그럼 오늘의 파이밍은 다른 파이밍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한 파이밍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한 파이밍을 올려줍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빵팔에는 우유 맛이 많이 나는 밀키한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완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엄청 밀키하지 않고 샤베트처럼 약간 슬러시 맛이 나요 그래서 뭔가 좀 산뜻해요 빵팔이랑은 다른 매력이 있네요 제가 슬러시 같은 느낌을 좋아해요 아까 빵팔에는 콘이 있어서 바닐라 맛이지만 제일 취향이었는데 원래 바닐라 맛을 먹긴 하는데 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때도 괜찮네요 그런데도 괜찮네요 그러면 완은 이만큼만 먹고 그리고 물 좀 마셔줬어요 다음 먹어볼거는 별남바 제가 별남바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여기 보면 톡톡 톡톡 탄산캔디가 들어있다고 써져있는데 옛날에는 이 아이스크림이 더 컸거든요 그리고 막대가 아니고 막대가 아니고 플라스틱통 같은데 탄산캔디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는 재미가 솔솔해서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거의 약간 누가 봐 이렇게 바뀌었네요 맛이 정확하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커피 맛이랑 미숫가루 맛이 섞인 맛이 나요 안에 초코가 들어있고요 한번 먹어볼께요 이빨 너무 시려 입안에서 요거 캔디 소리 난리 났죠? 맛있어요 안에 있는 초코도 맛있네요 밖에는 좀 맛이 그냥 그런데 초코랑 안에 캔디 있는게 되게 신기해요 맛이 정말 안되었네요 그래도 맛있네요 그래도 이빨 아 지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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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때리 오오오오오 카메라 용량이 다 돼서 화면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용량 좀 늘리고 다시 왔는데 별남바는 맛있게 먹었고요 초코랑 탄산캔디가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마지막으로 거북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미리 꺼내놔서 좀 말랑말랑하게 해놨어요 안그러면 좀 먹기 힘들어서 초코맛이라서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었어요 항상 여기 끝들을 잘라야 돼가지고 그게 항상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 자르면 막 흘러나오잖아요 계속 자르려고 일단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네 커버갈은 난리가 나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방에 죽고 뛰고 난리나서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닦으러 가보도록 할게요